Q. 진정 즐길 줄 아는 쇼 챔피언 보시죠! 보시죠! 다음 진정! 진정 즐길 줄 아는 쇼 챔피언 다음 쇼 챔피언 다음 쇼 챔피언 잘했어? 어? 잘했어? 우! 형에게도 집중인 MC가 됐어! MC를 하게 돼서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 지금 황현진 저거는 도와주지도 않고 저 핸드컵만 들어오고 있는 거 봐요 저거 저거 나온다! 나온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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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혜영의 첫 MC를 축하하러 온 승밀입니다. 와... 2.1이 너! 2.1이 너! 아까 형이 원래 평소 같으면 막 제가 형 응원하러 가야 돼? 이러면 아이 미쳤게 보라! 이런 많이 딸려나봐요. 또 너 마음대로 해, 이랬어요. 만나볼까요? 아... 난 떡볶이 먹을래. 나랑 같이 먹을래? 튀김이랑? 아니 난 떡볶이 먹을래. 그러니까 튀김도 같이 먹을래? 아니 난 떡볶이 먹을래. 그것만 먹을 거야? 떡볶이 먹을래. 그럼 그것만 먹어. 네? 뭐야? 떡볶이 먹을래. 아니 뭐 먹을 거야? 아니 뭐 먹을 건 내가 정해. 아니 네가 정하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같이 먹고 싶어서 결정을 못해. 난 같이 먹고 싶어? 결정을 못하면 다. 난 같이 먹고 싶어? 나는 먹는 말인데 대답이나 해. 형이 먹는 거 빨리 먹으려고. 형 뭐 먹을 거야? 나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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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에 고민 중이야. 그러면 형님 연어 먹어. 생면어 생면어. 나는 생면어 못 먹어. 그럼 이거 먹어. 응. 그럼 내가 떡볶이 먹을게. 뭔 소리야? 아니 떡볶이는 같이 먹자니까. 아! 나도 고르라고. 어. 설마 메뉴를 아직까지 고르는 거야. 치킨 가락에도 별로 안 먹고 싶지? 이거 안 먹고 싶지? 이거 안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다고. 이거는? 아니. 그러면 나도 왜 오보를 하는 거야? 베이컨이 그 짭조름한 맛이 정말 인상적이야. 아 그 인상.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근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하나는 떡볶이는 맛있을 것 같은데. 밥 먹었어? 방금 먹었어. 좀 마요. 톡톡팥 먹었어? 먹었어? 자 그럼 우리가 먹을 것 좀 주자. 여기. 물에. 아. 물에. 여기. 아. 저. 아. 굿. 촬영 전가. 아. 마이크 여기 뭐야? 죽어도 한 번에 안녕 난 어디든 무대할 수 있는 청소년 난 어디든 청소할 수 있는 비행 비행주동차 그렇다고 비행주동차도 해야 돼 나 어떻게 했지? 남나 보다 약간 더 나고 있어. 아 이거 대박! 또 저기 소이는 거 아니에요? 네.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자, 제 방수 세금을 해드릴게요. 나는 봄라니. 봄라니.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어젠가 봤어요? 대박이었어요. 카메라 보고 내 인생이 잘 막 여기까지 있는 건가? 뭐야? 진기사절 한 번씩 진기사절 한 번씩 진기사절 한 번씩 진기사절 한 번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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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형! 멋있어! 2초 이따가 때리는데? 아까 짜증났어. 2초 이따가 때리는데? 아! 아! 형 방금 되게 예쁘다 이러는 거야. 자, 억은. Let's go. 반지. 반지. 아! 반지 없어. 아, 못 봤을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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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Crew 하고꾼. 아, One, two, one. 자, 파악. 파르네. 파리 해. 저 찰. 진짜, 아파. 아, 나.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아, 너. 하하. 다 간다. 다 간다. 여긴 진짜 없잖아! 저 지금 너무, 너무 굉장히. 자, 준비 준비. Let's go. 오케이, 오케이. 벌써 탈락이야? 으어어어. 빠른 게 빠른 게 빠른 게 빠른 게 어? 빨리 해! 내 고지 안 해? 아! 야 너 뭐야! 너 뭐냐고! 오! 젖은 머리로 굉장히 좋았다고 칭찬해줬어요. 램즈도 끼고 잘 보이시나요? 어쨌든 고마워요. 여러분.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바나나 얼굴도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야, 인아. 바나나 먹어. 너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어, 나 그러지 않아. 미안해, 여러분. 5년 제일 늦게 가는 사람이 지는 거야? 아, 나 다 카카오 먹었어. 아, 나 다 카카오 먹었어. 오와. 아! 자, 여기 진짜 못된다. 실례합니다. 그치, 이거지. 아, 너무 쉽, 너무 쉽. 와, 이거를! 이거, 이거 잡으면 되자, 이거, 이거, 이거. 어, 건들. 건들. 우와! 끝. 끝. 으응. 던지는 걸 잘 던져야지. 그냥 날 수 있어. 맞았어? 턱을 맞았어. 어, 미안하네. 아, 건들지 마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죠, 제가. 아이, 정말. 용복이는 첫 탄에서 언제쯤 보냈을 수 있을까요? 정답. 한 마리 끝내볼게요 제가. 저 한 방이. 꼬리. 잘 못해요. 이거 엄마를 잘해 봐. 하나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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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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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사랑해. 두 개씩 가면 돼. 봤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봤지? 이건 찍었어요. 잘 던져야 돼. 약간 천원에. 세팅을 잘 해야 돼.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더니 진짜. 맞습니다. 힘내지 않습니다. 힘내지 않습니다. 맞아요. 멋진 정답. 그쵸 뛰어든 건 나니까. 그쵸. 뛰어든 건 아니니까 힘들지 않아요. 뛰어든 건 나니까. 행복합니다. 스태프가 찍기 때문에. I'm okay죠. I'm okay. I'm okay입니다. 고기. 갑자기? 네. 아니야. 왜요? 어디 야식 먹고 얼굴이 부었어. 닭발, 족발. 치킨. 닭발, 족발, 치킨. 하니랑 창민이 형이랑 창민이랑 현진이. 현진이 형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야. 무서운 형도 봤습니다. 아주 짱 재밌었습니다. 장 3분 봤는데. 아닌데 목소리를 너무 잘 따라하는데.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논의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방. MD 가방이죠. 오늘 매보았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상품이 얼마냐고요? 이 상품이 얼마냐고요? 정확히 얼마죠? 근데. 이 상품을 만 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 건 안 되고요. 여기에 이제 제 칫솔을 넣어놨고요. 저희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서 춤추기로 와아 네 그렇습니다. 다다. 아니 근데 오늘 막방이었네. 맞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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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Adee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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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чер깅 кто 맞하면서 우리 게이홍 우리 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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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또 이게 마지막이라니 벌써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생각보다 우리는 연습하고 있을게 토커야 이번에 빈이랑 같이 휴대폰도 찾아주고 빈이 웃고 있는 모습도 찍어주고 내가 찾은 거라니까요 무대 밑에서 거의 모든 걸 함께 한 거 같아 정말 응 응 토커가 항상 우리 리프팅 있었어 맞아 토커가 우리 또 하나의 무대라는 사실 오오오오 또 찾아올게 빠이빠이 빠이빠이 토커 빠오